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소보에서 알바니아 국경을 넘는 날입니다 알바니아 북쪽에 괜찮은 트레킹 코스를 찾아 가지고 제 짐을 전부 다 지고 한번 걸어 볼까 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 호스텔을 나왔고 한번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버스 시스템이나 이런 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사람들한테 아름아름 물어서 찾아가야 됩니다 한번 버스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가고 싶어요 어느 버스를 타고 싶어요? 7번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코바에 가고 싶어요 버스에 가고 싶어요? 버스에 가고 싶어요 버스에 가고 싶어요 버스에 가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코바 감사합니다 너 바랑쿠리에 가고 싶어요? 너 이 버스에서 가고 싶어요 일단 타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갈지 안 갈지 완전 산골 마을에 세워졌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구역에 가고 싶어요 바람쿠리? 그러니까 길게 가고 싶어요 이 길은 8km 정도 근데 지금 내가 물을 찾고 싶어요 아, 물을 찾고 싶어요 아, 물을 찾고 싶어요 네, 제가 이 길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런 글씨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기다려야 되요 내가 기다려야 되요 근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어요 그냥 기다려야 되요 그냥 기다려야 되요 네 그래서 기다려야 되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깐요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피자를 드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배고파요 어떤 버스에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돈을 빌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걸어가야 할 것 같아요 버섯, 햄, 치즈가 올라가 있는데 저기 화덕에서 바로 구워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배고파서 그런가? 근데 하루에 두세 번 다닌다고 하니까 놓칠까봐 걱정이네요 어떻게든 되겠죠 말해준다고 했으니까 피자 필요해요 이 시골에 오면 항상 이렇게 사진요청을 받습니다 넉넉히 피자 먹고 있었는데 바로 와버리네요 그래도 친구가 봐줘가지고 다행입니다 알바니아 국경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5명? 3명이요 역시 확실히 시골에 왔네요 헬로 발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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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구요 아마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일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알바니아 를 간다고 할 때 알바니아에 들렸던 친구들이 인프라 안 좋은 것은 각오하라고 일단 돈을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사스쿠리아 유 이에요 아바니아 아오케 예 2번 2뱅 ok 땡큐 베리 마치 바이바이 큰일 났어요 원래 하루에 한 대씩 오후 2시에 가던 버스가 있었는데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택시를 타던가 아니면 히치하이킹을 하라고 하네요 택시 타면 한 15,000원 나올 것 같고 한번 또 히치하이킹을 해보겠습니다 히치하이킹 한지 30분 됐는데 거의 아무도 안 세워주다가 지금 버스 탔어요 버스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다행입니다 아 더워서 큰일 날뻔 했네 아 으 아 으 아 아 뭐 소똥냄새 짤어요 아 산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 낮 인데도 하나도 안 덮고 여기 해발고도가 꽤 높은 것 같아요 산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This is beautiful town. Thank you very much. 좋네요. 혼자 쓰는 것 같고 냇가에 왔어요. 수영하려고 했는데 물이 장난 아닌데? 이거는 차가운 정도가 아니고 살이 애는 정도에요. 손도 10초도 못 담그겠어요. 빙하가 녹아서 내려온 물인가 그런가봐요. 이거는 수영 못하겠는데? 아우 차가워. 객기부리지 말고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엄청 잘 잤어요. 시골이라서 밤에 할게 없어서 와이파이도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10시에 잤어요. 지금 6시 반이고 더워지기 전에 먼저 등산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시골에 나무 태운 냄새 있죠? 밤에 난방한 냄새. 너무 좋아요. 지금 12km 나왔고 일찍 출발해서 날씨가 안 더워서 다행이에요. 이 문양 따라가면 된다고요. 이게 트레일마크라서 길 잃어버릴 것 같진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오늘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조식 안 먹는다고 하니까 빵 싸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렇게 좋은데 왜 도시에선 일어나기 힘들까요? 밤에 늦게 자서 그렇죠? 아침에 이제심 일찍 일어나봐야겠네요 그렇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겠어요. 이제 문양인이 risk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를 올라가야 된대요. 거의 다 온 줄 알았는데 진짜 마지막 산맥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